아빠? 응? 오빠 좀 빨리 와? 응, 아직 놀고 있어 여기에서 2탄에서? 응 아, 아 1탄에서 다 놀았으면 2탄으로 가? 1탄에서 다 놀았으면 2탄으로 가 아빠? 아뇨, 그냥 그대로 있어 아 아 우와 아 아 이거 짱주면 좋겠다, 얘는 예쁘게 걸탈주면 켜보기 봐봐 그냥 어디서 우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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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띠이 이빨 뺐습니다 네 오늘 또띠이 이빨 또 뺐어요 뭘 적어둔다 어? 뭐 했어? 아빠 던진거야? 어 이거 던졌어 이거 자 이제 섹터3에 13까지 갔으니까 14탄 깰 차례죠 10탄도 다 깼고 어? 어 거기 아니요 어 거기 아파 여기 슝 3탄 3탄은 갈려진데 완전 많은데 그렇지 아빠 어 14탄인데 이거? 13탄 13탄 깼잖아 어제 깼어? 오늘 따발총이다 내가 따발총 해준거야 내가 따발총 해준거야 내가 따발총 해준거야 아빠 어? 내가 욜로 쓰다가 어 따발총 해놓은거야? 어 그거 욜로 이렇게 해준다는거 나 빨리 빨리 으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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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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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장으로 가려는데 왜 이리로 와 보자 어디로 가야될까? 어 어 안맞아 저거 어이씨 어이씨 오징어 아 잠깐 왜 왜 14탄 가야되잖아 왜 왜 14탄 안갔어 어 뭐야 떨어졌어 14탄 가려다가 자 들어가자 15탄이 끝이야 끝이야 아빠 이거 총대장이야 저격총 써야되네 저격총 써야되네 맞아 저것때문에 저격총 어 빵 빵 빵 길 길을 비켜라 오징어로 올라가야돼 빵 빵 빵 빵 빵 같은 오우 깜짝이야 아 무서워 먹었고 어디로 가야될까 빵 빵 빵 빵 Że겹 공선 한방에 터뜨려볼까 그래, 안 봐. 아, 그렇게도 찍으신 다음 마블 이뻐. 오호! 세균이만 먹을 거 없었나? 없어, 아무것도 없어. 없어? 저기 악장이 있어, 있어. 여기 악장이 있어. 빠아! 빠아! 죽었나? 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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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오! 오우 씨... 빠아! 무기를... 방어구. 방어구. 오, 이거 뭐야? 세차하는 덴가봐? 가자, 어어, 죽기 싫어, 죽기 싫어. 가자아. 가자아. 자, 체크 포인트. 아싸! 뭐야, 뭐야, 뭐야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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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악당 있는 줄 봐야지. 아까 있는 거 한 방에, 한 방에 쐈어야 되는데. 뭐지? 뭐야, 뭐야, 뭐야. 어디서 쏘는 거야, 이거? 얘 뭐지? 악당인가? 뭐지? 쏘고 다니는 거, 얘? 어? 어, 걔다, 걔. 어, 여자애다. 얘 여자애네. 어디 갔어? 얘 여자애네. 아, 걔 여자애 죽이기 어려운데? 나와, 나와, 나와. 어. 나와, 나와. 얘 막 사라져. 나와. 어. 나와. 나와. 이야! 이야! 어? 어디 갔어?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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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아, 합방을 죽겠다. 쟤 왜 저렇게 잘해? 왜 저렇게 잘해? 왜 저렇게 잘해? 잡았다. 아, 아빠 너무 못하는 거 같아. 그래도 괜찮아? 어, 아빠 졸종이 하네? 어, 소파 점프에다 있잖아. 그것 잡어. 어, 다음 판 들어간다. 어? 종조림. 딴 거 먹을 거 없나? 없어. 이거 먹을 거 없어. 여기 먹을 거 없어? 없어. 뭐, 일단 빨리 가. 점프. 점프. 쭌옹.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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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. 먹고. 오! 내가 널 없애지 마. 활쌈! 오, 오! 어이 씨! 멀어서 안 되나 봐, 저기. 여기 올라와 싸울까? 어이 씨! 짧아서 안 돼. 왜 이렇게 하루 안 했는데도 이만큼 차이가 나나? 죽어라. 죽어라. 쟤를 잡아야 되는데. 아, 저까지 안 날라가. 아, 총 바꿔봐 한 번. 총 못 바꾸지. 눌려도 안 바꿔져? 응. 가까워졌어. 이제 쟤 잡을 수 있을 거 같아. 뭐야? 아닌데? 뭐야? 언제나 잡을 수 있겠는 거야. 아직 한참 더 잘했어야 되나? 아, 진짜 쟤 잡을 수 있을 거 같아. 없었어서 지금 대 ratt 이전의 부 NYPD 콜łby 7까지도 안 날라가는 구나 7까지도 안 날라가는 구나 7까지도 안 날라가는 구나 밑으로 떨어지면 됐었나 너 뭔데 아 밑으로 떨어져 밑으로 떨어져 얘 잡아야 돼 아 밑으로 떨어져 밑으로 떨어져 밑으로 떨어져 spaghetti about 10목 스토 translator 이런데 먹을 때 있을 것 같은데 좋았어 어? 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지? 쏴봐 아니야 쏴주는 게 아니야 저 위에서 떨어지는 애나 본데? 자유로 센서가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나? 어 나.. 자유로 센서 적응 다 했다 생각했는데 잠깐만 초보니까 가자 어? 어? 뭐지? 여기 뭐 있는데? 이거 어떻게 열어? 여기 있어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가 어딨어? 스위치 찾으래 아 저기있어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? 저기 아파 이쪽 거가 있어 저기 이용권을 오쌰 먹었어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이거 이걸로 여는 건가? 아냐 아냐 이거는 그냥 티켓인데 아 여기 문 열리는 데 어 저기있다 어 열긴 열었는데 어 이쪽으로 올라가나 보다 체크 포인트 좋아 방황하고 어 야 나도 있어 아파 놀랬어? 그거야 스프링쿨러야 스프링쿨러 어 어 좋았어 다 잡았어 좋았어 야 야 야 아 아 아 아 어 저기 올라가는 데 있다 여기 가봐 어딨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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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오우 뭐지 여기 아 내려가는 데인가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아 내려가는데 아니야 올라가는데 이제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빠가 봤을 때는 그렇지 점프 그래서 점프 이렇게 체크포인트 아 자동차에 조심해 숨막히는 혈전이야 어 쟤 뭐야 쟤 또 나왔어 어우 엄청 안 맞는다 얘 어 두 명이야? 무기도 달려줬어 아빠 어 어 어 어 어 그러네 이제 푸는 거네 우리 쌍둥이었는데 아빠 저거 봐봐 멸치 멸치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어 컨디션 좋아졌어 어 어 두 명이야 한 명은 무기가 달라 그렇지 아빠 어 한 명은 기본 무기고 한 명은 푸는 무기야 그렇지 아빠 어 맞아 한 명 잡았어 나타나 나오기만 해봐 고맙습니다 아 여기 변함이 한 명이 한 명이 저거 여기 떨어진면 죽나? 아니 잠깐만, 아빠 이거 봐. 이쪽 봐봐. 왜? 이쪽 좀 봐. 보여줘 봐. 어디, 어디? 저쪽, 이쪽 이쪽. 어디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니, 아니. 나도 봐. 어디, 어디? 두.. 어, 잘못 봤네. 잘못 봤어? 똑바로 봐. 어디야? 아까 전에 거기 문 열고 가는 거지, 뭐. 가자. 그치? 아까 거기 문 열던데. 네. 거기가 어디에. 거기 같은데? 문 열었던데? 너무 왔나? 너무 내려왔나? 너무 내려온 거 같은데? 어, 저기 저 문이잖아. 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아, 바보같이. 말도 안 되는데 떨어져 죽었어. 다시 해야 되잖아. 아하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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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가와. 어, 뭐야, 뭐야. 뒤에도 있어. 뭐,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잡았는데. 정말 잡았고. 아, 아, 말도 안 돼. 아, 말도 안 돼. 아, 아, 말도 안 돼. 감사합니다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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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 안 먹었어? 먹었잖아 먹었네? 내려가야지 놀라지마 됐어 이제 열려라 참게 그렇지 타고 가자 타왔어 좋았어 좋았어 오 성공 좋았어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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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야 나 자동차에 있는 얘네들이었어 티켓 티켓 구했대 ㅇㅋ 에이퍼틴 아빠 마지막이라는데 뭘 마지막이야 그게 마지막 이거 깨면 대장구 있어 좋았어 가보자 어 이거 뭐야? 어? 억터링? 아 이것도 또 여러 명 잡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치 아니 너무 털통으로 잡으라고? 어 뭐야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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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엄청 세다 얘 아빠 무기 바꿔봐 무기 엄청 세 아빠 무기 바꿔봐 무기 못 바꿔 이거 마련총으로만 할 수 있어? 어 야 봐라 우리도 야 잡았어 저격총이 쎄 하나 구했고 이것만 남았다 부셨고 먹었고 악당 나올 수 있어 알겠지 아빠? 기운이 쎄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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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나? 구했고 6명 앞으로 또 뭐지 밑에? 어 뭐야 열쇠 있어야 돼 부안하고 어떻게 먹지? 요새 마지막 열까지 다 해야 되나봐 어? 위에서 떨어지라고? 아니 그건 아니야 뭐 써야되는데? 마지막 열까지 다 잡아야 돼 어? 나완아 나완아 어디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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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은 어딕들이 냐 눈에 냐 냐 냐 냐 냐 냐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뭐야 폭탄 쏴 뭐야 죽었나? 안 죽었지 죽었으면 티나 뭐야 오 좋았어! 폭탄을 잡았어 내 머리 맞았지 아빠? 응 여기도 계속 뭔가 나오네 우리 땅 많이 만들어봐야 되겠다 우리 땅 만들면 뭐가 나오네 소원인 상태였네 ẹly 하고 어차피 저로 도망갔어. 어디로 내려갔지? 절로 도망갔어! 어?? 다른 길로 가봐야 되겠다. 어, 탕후부 좋았어 군수 군수 오, 또 하나 어딨어 어딨어 어디야 어디야 좋았어 쏜 펴지는 거 아니야? 어, 왜 펴질까 이거? 위에 뭐 있나? 저기 위에 뭐 있나? 좀 가보자 아빠 아무것도 없는데? 그냥 올라가고 싶어서 이거 있는 건가? 한 번에 추르탄 아빠 좀 가보자 너무 멀어 슬픈 던지게 슬픈 던지게는 너무 멀어 아빠? 아아 오오, 뭐야 날아가고 좋았어, 잡았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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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도망가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전방에 수류탄 체크포인트 오 여기서 쳐졌어 좋았어 좋았어 어? 안 죽은거야? 죽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야 마지막 따른 애야? 따른 애인가? 따른 애 좋았어 열렬라 참을게 오 예아 예아 직업 먹어서 뭐해 다 죽였잖아 어 아닌가? 오 뭐야 오 어디갔어 얘 필살기 안 죽었어? 어디갔어 전방에 수류탄 전방에 수류탄 얘 어디갔어? 안 죽었어 어디갔어? 전방에 수류탄 전방에 수류탄 어 애들 엄청 많은데? 어 애들 엄청 많은데? 더 도망갈냐 다른데요 전방에 수류탄 너뒤 놀지 다행히 도망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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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잡히시? 잡히시 안 구해? 어? 잡히시 말이야 이건 뭐지? 어? 쓰레기통 멸치! 잡히시 저 두개다 아빠 잡히시 어? 잡히시부터 구하자 안돼 아빠 죽겠어 죽겠다고 왜 쟤네들이 계속 생기는지 알아? 울지 아빠 잡히시를 안 구해서 그래 아니야 잡히시랑은 상관없어 잡히시를 구하면 랜드에 안 생겨 아 이거 살려죽겠네 오 오우 내 마리 마지막 내 마리 마지막 아빠 어떻게 할거야? 잡히시 구하러 가 잡히시 구하러 가야지 내 친구 잡히시잖아 어짜 아빠 저게 엄청 멀리 던지네 아 우리도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없어 내가 이거 하라고 해서? 얘네들이? 아 우리도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없어 내가 이거 하라고 해서? 얘네들이? 왜 안 죽냐 얘 왜 안 죽냐 얘 안 맞냐? 너무 낫나? 좋았어 좋았어 응 아니 그리고 속전을 끝내자 그렇지 어 안 죽었네 오 오오 죽으면 안 돼 어 잡히시 알았어 한 명 두 명 한 명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먹을 거 다 먹었나? 아까 이렇게 죽인 애가 센 애였구나 마지막 애였어 아우 힘들었다 놀라웠어 이번에 아우 힘들었어 솔직히 아파 17분이나 걸렸어 아 놀라웠어 저거 자 대장 깨로 가면 되나 여긴 어디 됐어 필요없어 보스 보스 어 어 뭐야 이거 뭔가 했네 어 야야야 잠깐만 왜 들어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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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 나 오세요 은하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주전제 어디 있어 아빠 쌍총으로 하자 어 쌍총 이번에 쌍총이 했지? 그렇지 아빠? 응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완전 신나겠다 그렇지 아빠? 응 아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이면 빨리 날라간다니까 그래? 그렇지 아빠 응 이거 풍선 터치일 때가 아니야 풍선 터치일 때가 아니라고 아 이런 풍선 터치일 때가 아니야 그럼 뭐 할 때야? 대장 응? 끝판 대장 해야지 아빠 끝판 대장 해야지 끝판 대장 끝판 대장? 끝판 대장 가기 전시가 빨리 먹어야 돼 뭐죠? 다 먹고 끝내야 돼 여기를? 응 여기서도 응 다 채워야 되더라고 무슨 거? 그니까 여기 보면은 응 이거 있지 응 여기 말고 레코드 들어가면 이거 있지 응 여기서 막 멸치 있고 막 두머니 이거 있지 응 저기 위에 것도 다 채워야 돼 멸치하고 다 먹어야 돼 이번에는 그거 두개 다 overe 토치 어제 두개 다 먹었잖아 이번에는 그거 두개 다 먹었잖아 빈 빈 빈 빈 빈 빈 어? 왜? 붓 왕 왕 아 이루 바보 아 이루 바보 그냥 왕 왜 이렇게 못해 대장 가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고 가면 그냥 죽고 와봐? 어? 아무것도 안 먹고 가면 그냥 죽어? 저걸 다 먹어야지 되는 거야 하나 어디 쓸까? 하나는 그냥 먹어야 되는데 여기 근처에 있으려나? 어디 숨겨진 길이 있을 건데 여기도 보면은 멸치하고 이런 거 먹어야 되거든 여기에서도? 여기에서도 아파? 멸치 이런 거 있어 아파? 여기에서도 있어 아파? 응? 여기서도 다 있대 어떤 사람이 말했어? 응? 어떤 사람이 말했어 있다고? 어 어딘가 있대? 어? 이거 어딘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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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하지마 아아 마지막 걸 못겠어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그냥 갈까? 총을 잘못 골랐네? 아빠가? 뭐 그쪽으로 해볼까? 일로 올라 일로 올라 몰라? 놀라 말고 또 있었는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날라가 빨리 날라가면 어떡하잖아 거기 아파? 어 어 이제 대장한테 가야지 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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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어요? 네 이거는 못 가 아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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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거 획득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나 울창이 획득해야 되는데 어?